네, 2021년도 수능 물리원의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질량이 2kg, 3kg, 1kg인 물체 ABC가 용수철 상수가 K가 200Nm인 용수철의 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있죠. 처음에 이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면에 연직으로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늘어나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평영점에서 용수철이 이제 평영길이에서 0.1m가 이제 늘어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C에 연결된 실이 끊어졌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게가 지금 4kg이 당기고 있는데 1kg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겠죠.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니까 늘어나는 길이 줄어들어서 0.05m만큼 이제 늘어났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A운동에너지는 용수철에 나에서 A운동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포텐셜 에너지 몇 배인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중력가속도 G는 이제 1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실과 용수철의 질량, 마찰, 공기저항은 무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묻는 그런 문제라고 느껴지죠. 근데 이게 초기 조건이 이렇게 이쪽으로 4kg의 힘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실이 끊어지면은 이 1kg이 작용되는 힘은 에너지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3kg 물체가 이렇게 이 물체를 잡고 있다가 탁 놓는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역학적 에너지, 즉 가해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당연히 용수철의 어떤 탄성 에너지죠. 2분의 1 K 곱하기 델타 XA제곱. XA라는 것은 용수철의 어떤 평영점에서부터 늘어난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원래 평영점에서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이런 질량 있는 물체들의 어떤 높이 평영점에서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고 이때 위치 에너지를 전부 다 0으로 두면은 그러면은 이게 XA만큼 늘어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M, G, 델타 XA만큼의 어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minus M, G, XA 이렇게 델타 X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가 200이죠. 200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0.1이라고 했으니까 0.1의 제곱. 플러스 M이 2니까 2지 해서 G가 10, 20 곱하기 0.1, minus 30 곱하기 0.1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 주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잘 잡으면은 에너지의 기준점을 잘 잡으면은 초기 역학적 에너지를 전부 다 0으로 맞출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나의 상황에서 이제 또 생각해 보면은 1kg에 작용되는 요건은 아까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니까 즉 A와 B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으로 탁 잡아 늘렸다가 탁 넘는 순간이니까 역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에너지는 2분의 1kx의 제곱, 여기서 늘어난 길이를 평형점에서 늘어난 길이를 델타x라고 하면은 k 델타x의 제곱, 플러스 2g 델타x, 마이너스 3g 델타x, 여기까지는 같죠. 같은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얘도 이제 속도를 V로 가지게 되고 동일하게 이쪽으로 이제 V의 속도를 움직이게 되니까 속도, 즉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전체 질량, 즉 5가 되죠. 5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은 역시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은 100 곱하기 0.05의 제곱, 이걸 해주고 하면은 이게 2.5V제곱이 0.25가 나옵니다. 그래서 V제곱이 0.1, 즉 V가, 즉 V제곱이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V가 루트 10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즉 여기서 A 지점에서의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이 A 지점이니까 A가 지금 질량이 2죠. 2 곱하기 V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0.1이 되죠. V제곱이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0.1이 되고, 그 다음에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K 곱하기 0.05의 제곱, 아까 이거죠. 이걸 계산해 주면 0.25가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대비 키네틱 에너지는 0.25분의 0.1 해서 즉 10분의 4가 되는 거죠. 즉 0.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5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초기에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평형점일 때 각각의 어떤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두면은 계산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쉽게 보입니다. 물론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임의 점을 잡고 각각의 높이를 각각 이렇게 보정을 해서 계산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불편한 그런 상수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평형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둔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